아 아 오 바람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야 야 제가 어딘지 다 알고 있었는데 뭐 따왔어? 네 야 영기만 하고 불이 안 누네 어우리 Nerd 오케이 이제 우리가 졌으니까 우리가 한 명을 내보낸 거 저쪽에서 하나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지 지금 팀에 방해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잖아요. 저기 상인이지? 네 그죠. 그렇게 얘기하고 이따 나 쓰고 이러면. 저는 어제부터 방송 모니터 해보면 아시겠죠. 저는 무조건 초지휘관입니다. 한 사람만 계속. 저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지도 않아요. 그런데 오늘 내가 나는 나 때문에 찍은 것 같다고. 미안해서 약한 게임이 나왔잖아. 오후에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당한 게임이 나올 거야. 내가 생각하는 게 너희들하고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. 이건 뭐 형 동생 뭐 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. 둘 중에 한 명을. 거의 좀 우리가 우세히 해서 마음의 결정을 미리 내려놓자고. 그런데 진훈이 형이 저희가 뭔가 빛을 바랄 것 같아요. 한 번 해놓을 것 같지. 나도 내 생각은 서구원이가 어제 와서 우리 팀 와서 빛을 바란 것처럼 진훈이가. 맞아요. 오늘은 뭔가 하나 해볼 것 같아. 저도 생각은. 봤지? 병진이 형. 죄송하지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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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갔다가 지금 거의 바다 닫다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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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키! 이리키! 이리키 형! 이리키! 와, 이리키 진짜 멋있다. 우와! 아유,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렸어. 지금 왜 먹을 거 아직 다 안 됐어요? 아, 불 이제 폈어. 이거, 이거 뭐해? 그냥 먹는 거야? 아직 안 했어. 맛있어. 여기가 더워서 먹는 게 맛있겠다. 여기 좀 들어가 있어.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. 먹을 거 진짜 안 줘요. 에휴. 형님, 이따가 진훈이가 일부러 저 상인이 데리고 간 거거든. 아, 진짜요? 우리 한 명 버려야 되잖아. 그리고 저쪽에서 한 명 데리고 와야 되잖아. 먼저 데리고 오는 애부터 생각을 하잖아. 누구, 누구 했습니까? 저 상추 형. 상추 형이 일단 만능이잖아요. 진훈이는 상추래, 진훈이는 상추 형. 상추 형. 상추랑 위키기 중이에요. 상추 형이 난 거 같아. 상추로? 너 잘할 수 있지. 여기 세곤의 처럼 해 줄 수 있지. 그럼 누가 나가야 돼? 알지? 쉽지 않아요? 오류, 오류는 지략가 꽤 필요 없어. 아, 필요 없어. 베이 다 끝났으니까, 잘 알아서. 와, 와우. 와우. 야, 진짜 잘했어. 와우. 야, 김치하고 다 놨잖아. 와우. 야, 니키야. 난 너네 이기길 진짜 잘했어. 고맙습니다. 정말로. 먹어도 돼요? 쟤네 이길까봐 맛있어 먹은 게 행복하면서도 솔직히 내심 다음 타임에는 돌아 빠져야 되나 그 고민을 하게 되고 이 중에서 한 명 나가는 거 알지? 정보를 줄게 햄스터 볼라겠어 햄스터 볼라겠어? 짜잔 예아 예아 조금만 있어봐 맛 좀 보고 와우 문제는 야 문제는 저쪽 팀이야 졌는데 온 게임이 힘으로 하는 거잖아 그 힘이 실산이 그러니까 쟤 밥을 안 먹었잖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누군가 한 명이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난 상추형을 갈 것 같아 아니 상추를 보내잖아 아니 아니 왜냐하면 햄스터 볼를 아니까 저번이 1등을 했으니까 저희는 다 못하고 솔직히 불안한 게 상추가 그걸 해봤잖아 해본 사람이 한 명이야 아아 그걸 안다고 상추가 해본 걸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면 축구하시면 내 이름은 절대 나 다시 못 가야 나 다시 못 가야 내가 바로 돌 나 진짜 하기 싫어 근데 우리 가는 사람은 문제 아니고 우리 오는 사람은 문제야 신혼이 다시 올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햄스터 버리니까 병진양 버릴 수도 있어 안 병진양 버려 근데 만약에 병진양 버리면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같아 나 지금 상황이 정탈이였다 근데 이렇게 먹고서도 그걸 몰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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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우와 어제꺼야 비교가 안 됐네 야 이거 이거 감자잖아 한 번 하는 건 재밌어 두 번 하지 말자 아 왜 도대 Jasper 너냐 안 깨물어져. 말 먹어. 여러분! 가! 가! 자, 물개! 물개! 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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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! 어, 이게 뭐예요? 이게, 이게, 이게 안 돼, 안 돼. 이렇게 냄새 맡는 것도 안 드는데요? 이거 먹어? 덜 얇게 먹어? 야, 이거 뭐 숨기는 거야. 이거 먹었어, 먹었어! 이거 먹었어. 아, 이거 봐. 진짜 먹었어, 들어왔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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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저기.